안녕하세요. 여기 계룡산에 진돌이하고 진순이를 세 번째, 네 번째구나. 만나러 왔는데 오늘은 좀 맛있는 돼지, 아주 맛있는 간식점 주려고 살코기만 이렇게 이렇게 다 삶은 거예요. 부들부들한 거 삶은 거 좀 줘보려고요. 애들. 좀 밤 늦은 시간인데 맛있게 먹나? 일단 안 짓네. 경계를 안 하네 오늘은. 진순아 진돌아 맛있는 거 먹자. 먹어볼까? 네. 너희들 먹는 소리 좀 들어가게 해보자. 응. 먹어봐. 응. 먹어. 아니야. 너도 하나 줘볼까? 우차. 응. 너 이빨 없냐? 응? 잘라줘야 돼? 야. 응. 어이구 잘 먹네. 응. 너도 먹고. 자책 Sum. 검은 시군 중 선보단은 매월은 매월이 자세를 잡을거예요. 엄함도adamente 자세를 ner다. ちょ ipadouks! 음 음 음 음 음 음 아이고 잘먹네 먹자 뜯어 뜯어 이쪽으로 와 맛있지? 응 먹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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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너는 너무 멀구나 이쪽으로 올까 야 거기 앉아 여기로 앉아 응 그렇지 야 야 뭐 아이고 잘 먹네 맛있어? 응 또 먹어보자 야 진순이도 어이구 잘 먹네 응 야 야 야 응 응 이거 한번 뜯어볼까? 응 응 애기라 아직 이거 뼉대기 있는거 잘 못먹는구만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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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전히 흠 다 먹었어? 야 니들은 씹지도 않고 그냥 생키네? 응? 그냥 한 두 번 씹으면 끝나는 거네? 이게 맛있는 거야 족발 응 먹어 응 먹어 얘네들이 이빨이 다 아직 안 났어요. 막 아작아작 잘라 먹지를 못해. 이빨이 지금 나고 있어. 그래서 잘라줘야 돼. 야. 야 진순이도. 예전순이도. 음. 음... 음 잘 예뻐? 음 어이구 잘 먹네 족발 이거 뼉대기랑 이거 남았는데 우리 가고나면 이제 밤새 먹으라고 하나씩 놓고 갈 거에요 너도 먹고 너도 먹고 먹고 너도 먹고 잘 먹고 있어 또 보자 먹어 얘네들이 짖지도 않고 이제 조금 친해진 것 같아요 먹어 이제 다음에 또 얘네들 커 나가는 거 계속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